자 이 그림은 마법사 헤라에요 마법사 맞죠? 옷도 그렇고 제가 요술 램프를 주렁주렁 걸고 들고 막 세상은 세상 삶의 모든 것이 마법인데 마법처럼 살기를 바라는 아기들에서 한번 마법사 헤라를 그려봤어요 저도 인생을 평탄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걸 못 견디는 유형이라 차라리 너 심심한 걸 택할래 고통을 택할래 그럼 저 고통을 택해요 심심한 걸 못 택해요 그냥 나를 그냥 막 죽이고 막 결기있게 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도전하고 모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모험하면서 삶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아기들 이 그림을 겟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법사 헤라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겨우는 사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